최근에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로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김민재보다 좋은 폼을 가진 중앙수비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민재의 폼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선수니까 더 잘해 보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잘합니다 이 기록을 봐도 김민재가 현재 드립을 허용 횟수, 리그에서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90분당 0.1회, 리그 1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드립을 허용한 횟수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기록도 살펴보면 인터셉트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체 3위 클리어링 리그에서 3위 공중볼 싸움 승리 횟수 리그에서 1위 데이터상으로도 아주 높은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빼놓고 봐도 김민재가 왜 잘하냐고 느껴지냐면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나폴리의 가장 전술적인 포인트는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고 김민재가 왼쪽으로 끌려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오 후이가 기본적으로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매우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민재가 중앙에서도 수비를 해야 되고 왼쪽 측면도 커버를 해야 되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매우 매우 넓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있었던 나폴리와 레인저스의 경기 그 경기를 보면 최근에 라흐만이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중앙 수빗으로 나왔죠 그런데 오른쪽 중앙 수빗으로 나오면 3백이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3백의 가운데에 위치하니까 왼쪽에 있을 때보다 커버를 하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그동안은 제주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중앙에서 뛰었는데 레인저스전에서는 웨스티고르랑 호흡을 맞추면서 왼쪽에서 뛰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뛸 때보다 커버 범위가 넓은 왼쪽에서 뛸 때 김민재의 활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페네르바체나 그리고 지금 나폴리나 김민재 선수가 아주 자기가 돋보일 수 있을 만한 팀에 잘 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경기 장면도 보시면 뭐 이런 장면은 계속 나오죠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졌을 때 김민재가 마리오 후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마리오 후위의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가요 김민재가 일단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매우 넓죠 상대 공격수와 김민재가 본격적으로 스피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치고 달리거든요 그런데 김민재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김민재가 여기서 상대 공격수를 스피드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김민재는 우리 팀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능력이 2배 이상 발휘되는 선수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 수비라인에서 상대 공격수가 단독 찬스를 잡거나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을 때 김민재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김민재가 달려와서 커버를 해주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게 이제 AC밀란 전의 장면인데 김민재가 가운데 있고 앞선에서 AC밀란의 지루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도 지루를 따라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김민재의 뒤로 한 선수가 더 돌아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앞선에 있는 마리오 후이가 수비로 내려오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민재는 중앙도 커버해야 되고 측면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지루를 따라갔을 때 지루가 센스 있게 뒤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흘려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던 선수가 단독 찬스를 맞이하죠 넓은 공간에서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발생할 때 여기서도 역시나 마리오 후이가 수비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AC밀란의 단독 찬스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측면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단독 찬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결국에는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방해하면서 김민재의 방해 때문에 슈팅이 꼴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라흐마니가 상대 공격수랑 경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라흐마니가 공격수에게 밀려서 돌파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분명히 반대편에 있는데 달려옵니다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라흐마니가 돌파를 허용할 때 김민재가 꽤나 멀리 있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와서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팔레티 감독이 우리의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 김민재는 자신의 능력을 두 배 이상 발휘하는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정말 과장된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김민재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선수가 돌파를 허용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따라가서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피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수비에 대한 집중력, 경기 전체에 대한 몰입도가 아주아주 뛰어난 선수라는 거죠 저는 그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떠오르는 수비수들 있잖아요 떠오르는 수비수들과 결이 많이 다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바르디올, 바스토니, 파우토레스 이렇게 최근에 떠오르는 수비 자원들이 수비력도 어느 정도 되지만 발밑이 좋아서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김민재는 이 개념이 바뀌었죠 최근에 떠오르는 선수들과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빌드업 능력도 준수하지만 일단은 수비력이 압도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빌드업 능력도 갖췄다 이게 김민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 무대에서 김민재의 플레이에 열광하는 것이 옛날에 키엘린이나 바르임리나 옛날에 존테리나 이렇게 진짜 열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이런 수비수들이 수비수의 유형이 좀 바뀌면서 그런 수비수들보다는 발밑이 좋은 수비수들이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면 수비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최근에 그런데 김민재가 딱 그러한 유형이잖아요 그러한 향수를 다시 뭔가 불러일으키는 플레이들을 합니다 압도적인 수비력 여기에 더해서 빌드업까지 갖췄다 이건 거죠 보시면 패스 성공했을 리그에서 620회 90분당 62회인데 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수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현재 팀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패스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롱패스는 리그에서는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롱패스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롱패스 성공 횟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96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95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어요 99%거든요 패스 성공률이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할수록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오른쪽에서 뛸 때보다 왼쪽에서 뛸 때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폴리에서 왼쪽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마리오 후이나 앞에 있는 지엘린스키나 로보트카나 이런 선수들과 왼쪽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되게 익숙해졌고 호흡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도 득점이 나올 때 김민재가 아주 좋았던 것이 볼을 잡았을 때 마리오 후이가 뛰어나가거든요 그런데 마리오 후이의 앞으로 김민재가 정확한 전진 패스를 뿌려주니까 여기서 마리오 후이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마리오 후이의 크로스 박스 안에서 시메온의 헤더로 득점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왼쪽 라인에서의 빌드업이 김민재가 정말 정말 좋아졌다 전진 패스라는 게 빠르고 정확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레인저스전을 보면 정말 이 전진 패스가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다 그래서 김민재가 수비력만 압도적인 게 아니라 빌드업 능력도 심지어 갖춘 수비수다 이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밑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또 다른 매우 다른 매력적인 스타일의 중앙 수비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면 수비에 대한 그런 자존심이 엄청난 나라거든요 축구에서 그런데 세리에라는 그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리그의 레전드들이 베르곰이나 키엘린이나 바르임리나 이런 레전드들이 앞다퉈서 김민재가 수비를 너무나 잘한다 너무나 좋은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 김민재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